아휴 자 지난번에 굉장히 오랜만에 신비아파트 컨텐츠를 한번 즐겨봤더니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완전 추억에 빠지신 댓글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신비아파트 고스트워 한번 플레이 해보려고 왔는데 최근에 또 업데이트가 됐었어요 카드에 보시면은 뭔가 굉장히 익숙한 인물이 보이지 않아요? 우리 도안이 오리진 버전이 또 업데이트가 됐어 전투영상 한번 봐보면 오 원거리 공격 타입의 적들을 밀치는 떡백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고스트네요 야 이거 좀 사귀겠는데? 이거 뭐야 골드 타입의 얼티믹 골드 도완도 있네 별게 다 있구나 안 그래도 지난번에 질렀던 웰컴 디럭스 패티키즈 이게 좀 뽑기권이 많이 남았거든요 요거 한번 질러봅시다 여기서는 최대 UR 등급 나옵니다 어? 바로 얼티밋? 안녕하세요 등등급이구나 등간기 뭐야 이거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UR? UR? 와 A등급? 동상기는 또 뭐예요 와 확실히 조금 시즌이 많이 진행됐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귀신들이 좀 상당히 많이 존재해요 나 때는 말이야 어 그냥 두억신이 얼굴만 봐도 그냥 야 너 설마 그 유명한 또 시리즈의 계보를 잇는 녀석이냐? 또 상귀야? UR 등급 한 개는 나와줘야지 인간적으로 근데 어 그렇지 이게 UR 등급인가? 아 그냥 얼티빈이네 오 얼티빈 슬렌더맨 이야 슬렌더맨 오랜만이다 너도 내가 못 보셨 사이에 상당히 멋있어졌구나 아 괜찮아요 아직 뭐 뽑기 한 50개가 아니 40개 정도 더 남았기 때문에 천천히 가면 됩니다 어? 그냥 일반 해론 2등급은 좀 너무하지 않냐? 아 자 여기서 한나 넘게 더 하나 더 슈퍼카브라? 얘는 알 것 같은데? 얘는 시즌3인가에서 나오지 않았었나요? 오 얘는 좀 귀엽게 생겼다 전혀 귀신 같지가 않은데? 어? 청목형형이? 그 근본 청목형형이다 야 오늘 진짜 그거 뭐 이거 뭐 진짜 추어파리 컨텐츠인가? 아 조금 익숙한 나와더라도 그러면 좀 익숙한 녀석들 좀 나와주라 아 도안 안나오니? B등급형은 근본 애들 나올거야 와 금돼지 언제 저 금돼지에요 이거 얘 진짜 시즌1인가 나오는 애잖아요 요 근래 휴지와 그 얼굴 싱크율이 좀 많이 비슷해진 얘 금돼지 금휴지 아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다 얘야 또야! 한번더! 아 S등급 확실히 요 팩은 와 오피키언! 와 추억이다 오피키언 그 보스 이거 추리할때 떡밥 찾는다고 막 와 최종보스가 누굴까 그러면서 추리하는 맛이 솔솔했었거든요 그 오피키언은 이제 S밖에 안되는 쩔이야? 나중에 오리진 등급에 오피키언도 나오겠네 이러면은 오 웬디고! 아니 저 기억 저편에서 잊혀져 있던 녀석들이 하나 둘 셋 계속 끌어 나오네 아 이거 웬디고 몇 편이었지? 아 얘가 그 신비아파트 고스트폴 더블엑스 제가 마지막으로 봤었던 거에서 나오는 거 같은데요 반가운 친구들 오랜만에 보니까 이게 원래 뽑기가 망하면 좀 슬퍼야 되는데 재밌는데요 자 이제는 근데 엠까나 애들 아 야야야 마! 뻘커 모지게 한 금유지한테 좀 혼나볼래? 추억도 이제 좀 돼 어 거의 다 살렸고 이제는 이제 슬슬 등장할 타이밍이야 야 여기서는 오리진 등급이 굉장히 힘드겠구나 괜찮아요 아직 여유 있어 아이 잠깐 순간 눈물 나올 뻔 했어 너무 반가워서 말이죠 와 이게 나와버리냐 근본 중에 근본 표지 신비아파트의 거의 마스코트급이었던 그 녀석 야 얼마만이냐 잘 지냈니? 형이 너무 오랜만에 왔지? 자 자 한 번 더! S 와 이하니 진짜 오늘 거의 뭐 근본 특집이다 이하니까지 나오고 야 근데 아까 그 여기서 이 패키지에서 S 그 얼티비 등급 뜬건 되게 잘 뜬거네 취세! 요 뽑기 재밌네 비등급 나와도 이게 웃을 수 있는 뽑기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한 번 더! 그렇지! 얼티비 등급 나왔어요 누구니 이제? 얼티비 입질쟁이 맞아 입질쟁이 얘도 있었지? 와 실루엣이 좀 익숙하다 했어 얘는 2기에 나왔었나봐 요아임! 야 너도 반갑다 야 정말 반가운 인물들을 좀 많이 만난 예 고런 뽑기였네요 사실상 이제부터 여기서부터가 메인입니다 S에서 오리지 등급이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좀 오리지는 등급이 나올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싶거든요 바로 뽑아봐 화이트! 못 떠도 S야 들어가자! 도안이 나와야 돼 오리지인! 도피 키워놔 진짜 오늘 뽑기는 조금 망각인데 여기서 오리지인! 월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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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티멧이, 얼티멧이 나 빼든 다행이다 중복되는 거 뜨는줄 알았네 이거 너 때깔 좋다 야 번쩍번쩍허딩 첫 번째 허니. 내 도안! 이라고 포기하려는 순간 아직! 메인 중에 메인이었죠. 우선은 UR등급 고스트 선택권이 있어야죠. 그리고 오리진 고스트 확정권까지 있거든요. 일단은 UR등급 없는 애 중에 한 번 뽑아봐. UR도안. 오 야, 얼티밀리어 도안 상당히 멋있네. 자, 확률은 20%. 상당히 힘든 싸움입니다. 나와라! 도안! 자! 헛! 뚜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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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도안! 도안! 어, 뭐야 뭐야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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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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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 도안이 얼굴을 못 보네 진짜... 우아악! 우아악! 뭐야! 하하 씨... 야 진짜 기대 안 했는데! 마지막에서! 우아악! 진짜 레전드가!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아, 뭐냐 이거? 이거 왜 진짜 돼? 하하... 딱 한 발 남은 거에서 마지막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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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 떠준다고! 도안아! 와... 반갑다 야! 너무 고마워! 유축가까지 그거 챙겨주고 말이야! 미쳤다 미쳤어! 야, 요번 뽑기 너무 재밌었다 근데! 열심히 예전에 신비아파트 컨텐츠 해줬다고 선물 준 건가요? 근본 중에 근본돌 일로 와요! 오늘은 조금 얼티미 세트로 한번 가볼까? 일단은 도안이 한번 써보기 전에 찐 근본조합들 한번 가보자! 아... 얼마만이니 얘들아? 웬디고랑 요아임! 청목형형! 아마 덱파워 자체는, 핵쓰레기 중에 그 뭐, 거의 폐기물급일텐데, 괜찮습니다! 그리고 도안이랑, 요아임! 거기다가 근본두억신이의 오피키언! 마지막은 누구를 넣어줄까? 아! 우리 이안이 있었잖아, 이안, 아 이안이 넣었고! 야 슬렌더맨! 너 빼주면 또 섭하지! 코스트가 너무 높은데? 너네 왜 이렇게 다 비싸니? 가로다를 빼고 그러면은, 저와 닮은, 얘 금대찌를 넣어줍시다! 근본조합 렛츠고! 저와 같은 뉴뉴비친구인가요? 일단은 우리 양갱이 나와라! 슬렌더맨이 막아줄겁니다! 얼티미스 슬렌더맨! 쩝쩝쩝 쩝쩝! 쪼끔쎄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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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바로 뚫어! 우우우웅! 우리! 이 도갱이 열일해줍니다! 그다음에, 도안이 한 번 가볼 준비할까? 이거 도안이가 일단 나올 타이밍인것 같애, 마무리 지어주고! 어 뭐야 나 왜 이거 이 덱으로 이기고 있냐 얘들아 얘야 너 그 좀 고트를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이안이가 해줄 거야 어 너 미호 뽑으면 어쩔 건데 오피키아는 얼굴이나 한번 보자 렛츠고 오 오피키아는 여기 그 분신들을 계속 소화 안 하는구나 얘들아 여기 뒤에 깔아 놓으면 굉장히 쓸만하겠는데 그러면 어 뭐가 계속 나와 개체수 늘리기에는 괜찮은 유닛이겠어요 이거 재밌네 오케이 그럼 다음 덱 이번엔 좀 진짜 한번 초 강력하게 한번 짜보자 오리진이랑 강력한 애들로만 구성을 해가지고 오피키아는 이거 많이 나왔으니까 강화 한번 시켜봐 강화 업 강화 업 나이스 준비 다스 어이 오리진도 안 준비됐어? 출발한다 야 저번에 완전 그냥 처참히 발려버렸었는데 오늘은 조금 이겼으면 좋겠네요 자 눈치게임 한번 살짝 해주고 어 잠깐만 어어어어어어 야 이거 저거 아 저거 너무 사기야 저거 안 되겠다 조완아 출격 한번 하자 구미호가 막아주고 자 자 거기다 여기다가 청목현일까지 어 야 얘네 백파워가 조금 센 것 같은데 나보다 훨씬 자 우리편으로 만들어서 역으로 공격한다 큐피드 데빌에 유혹하기 잠깐만요 구미호 출격 역전 들어간다 제발 잠깐만 버텨줘봐 아 왜 이렇게 쎄 쎄 아 이거 오픽 기간 써보기도 전에 그냥 뚜드려만 딱 끝났겠네 자 응급치료 도안이 우리편 만들어주고 아 밀치기구나 얘는 큐피드 데빌 우리편 만들고 자 오케이 이 유닛은 이제 제껍니다 제 맘대로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래도 저번보다 조금 오래 버티는데 제발 버텨줘 조금만 조금만 에라이 밀쳐 저리가 임마 와 빡세긴 하다 얘네는 거의 뭐 전부다 그 얼티밋 레어로 세팅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야 와 얘 얼티밋 레어 이거 그 지하국 대적 왜 이렇게 세냐 우리편 만들기 기본적인 성장차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길 수가 없네 자 오늘은 하여튼 뭐 레전드 유튜브과 더불어서 추억을 좀 되살리는 그런 컨텐츠였습니다 재밌었고요 오늘 컨텐츠 감동이었다 하시면은 좋아요랑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빠이빠이